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Q. 크리스 프레임 안녕하세요, 국입니다 한 달 반 전에 이제 1집을 냈고요 지금 집에서 있습니다 이번게 처음 그룹 이름이랑 첫 작업이고 이런 거를 할 것 같긴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새로운 PH1형 때랑 색깔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느낌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해본 스타일이었어요 평소에 EDM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안 들어요 진짜 힙합, 트랩 이런 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를 위주로 듣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느낌이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계획은 세워졌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다른 음악을 작업할 때보다는 확실히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일단 새로운 곡이기도 하고 그루비룸이랑도 같이 하면 재밌으니까 그래서 했고 결국에는 그루비룸도 좋다고 해서 만약에 아닌 것 같다면 다시 해서 좋을 때까지 계속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랩 영상 어떻게 찍어볼까? 나는 이제 PH1형 거를 보고 왔는데 어때? 흑백인데 중간중간에 색깔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H1형은 팔레트가 여러 색이 있다는 거잖아 난 근데 빨간색을 이미 정한 거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? 솔직히 나는 상상이 안 가긴 해 나는 되게 멋있는 멋있게 만들고 싶다 헬기장 멋있어야지만 여기에 어울릴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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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여기 처음 봐봐요 이런 뷰를 처음 봤어요 이 정도 뷰를 대박이다 갔을 때 노을 같은 거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빨간색? 노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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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을 색깔 있잖아 살짝 노을 질 때의 이미지랑 이 노래의 느낌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취대한 멋있게 나오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갈게요 네 일단 지금 나온 건 저는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? 업그레이드되고 평소보다 다르게 뱉었는데 느낌보다 더 멋있게 나왔어요 밤날랑 가려 빛나지 선광 내 기분은 너무 높아 제기 위로 구름까지 닿아 가지 꼭대기로 이번 노래는 이제 다른 걸 할 때처럼 비슷하지 않았어요 비슷하지 않았고 만들면서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그런 게 되게 새롭고 저한테도 뭔가 새로워서 자극이 좀 된 느낌?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도 더 생기는 그런 것 같아요 액션 같은 건 어떻게 해요? 슬라이트부터 생각해 주시면은 일단 배경이 멋있어서 배경이 되게 멋있어서 저만 이제 잘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제스처를 좀 더 크게 한번 해보려고요 해보고 여러 가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갈게요 갈게요 아니 그냥 들어 난 앞으로만 부스트해 Let it burn 다시 한 번만 안 돼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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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노래 요즘 제 생각 제일 크지 않나 제가 살면서 요즘에 뭔가 젊음이 짧다 젊음은 지나가면 다시 못 돌아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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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사실 이거 한자리에서만 있으니까 이 연기가 공이 뭉치거든 약간 좌우로 움직이면서 한번 해볼까? 이게 가운데서 뭉치니까 그대로 돌아 만약에 연기가 내 쪽으로 오면 도망가세요 네 시작 청춘이요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불태울 수 있으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가 청춘이가 없어요 벅차고 이런 앞에 달아 밀어 내 앞에 장애물을 치워 닿을 때까지 계속 리플레이 난 죽은 다음에야 쉬었네 벅차고 이런 앞에 달아 밀어 내 앞에 장애물을 치워 닿을 때까지 계속 리플레이 난 앞으로 마 부스 때 let it burn 벅차고 젊음을 태우고 있긴 한데 일에 많이 치중되지 않았나 태웠는데 막 지치기도 하는데 싫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음악하시는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일이 되면서 막 재미가 살짝 떨어지고 그냥 느낌으로 들었던 게 이제 막 분석하게 되고 이런 거 근데 최대한 취미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 청춘이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거 하려고요 닿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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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 영상 네 버언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제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